이번에 이준석 씨가 주도하는 국민의힘 내부의 정당의 핵심위원회 이런 걸 아마 지금 맡은 모양입니다. 이분도 대촉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었지만 경선 과정에서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한 그런 입장 피력을 보게 되면 대촉이 아니라 그야말로 허물허물했던 인물로 많은 분들이 아마 기억할 건데 운이 좋아서 황교안 씨가 찾아야 될 그런 종로구에서 그야말로 코도 안 풀고 그냥 그야말로 국회의원 배지를 단 거죠.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최재형이 정당 혁신이 윤정부의 성공이다. 이준석 사조직 논란의 정면으로 반박한다. 그런 내용을 이렇게 동아일보와 기사화 시켜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좋은 이야기를 잔뜩 해놨네요. 좋은 이야기를 잔뜩 해놨는데 다른 이야기들은 다 잡스러운 이야기고 최재형 국민의힘의 핵심위원장 이번에 종로보궐선거에서 승리한 최재형 위원장의 말씀에 의하면 다른 것은 다 제가 볼 때는 그냥 시중에 잡다하게 나오는 이야기고 딱 한 단으로 이야기하면 정치계획의 출발은 정당계획입니다. 이게 가장 제 눈에 들어오네요. 정치계획의 출발은 정당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뭘 많이 하는가 봅니다. 이것저것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혁신위원회는 시스템에 의한 공천, 당원역할 정립, 여의도연구원 기능강화, 당정책성 확립 등에 초점을 맞둔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놨는데 여러분 국민의힘이 지금 정당 핵신을 외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정말 그야말로 혁신을 하고 싶으면 선거계획이 제대로 이두르도록 힘을 모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신문이나 영글스 보면 제가 참 불편한 게 모두가 다 본질직위의 핵심적인 문제는 다 제쳐두고 곁다리 문제를 가지고 계속 지면을 채우고 방송을 채우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지금 부정선거 은폐를 알리기 위해서 목숨 걸고 지금 다니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정당 혁신을 말하기 이전에 일단 선거제도가 계획이 돼 가지고 사람들이 고민하지 않고 선거가 이루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한때 대쪽 같은 그런 브랜드로 통했던 최재형 그런 전 감사원장이자 국회의원이 핵심위원회를 맡아서 하는 이야기가 정치계획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다 그냥 정당계획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참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대한민국이 지금 뭐 지도층이 있으면 지도층이 있다고 그렇게 하면 참 지도층들이 정말 이렇게 비양심적이다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죠 사법부의 그런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행정부의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너무나 중요한 문제에 다 눈을 감고 지금 뭐 국민의힘의 뭡니까 정당계획이 무슨 정당계획입니까 공천권에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 만든 위원이 아닙니까 다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공천하는 데 기준을 좀 자기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구성한 그런 위원회죠 거기에 이제 덜너리를 써가지고 무슨 정치계획의 출발이 정당계획이다 사실 대한민국의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났으면 그것은 뭐 그 양반이 무슨 대법관이라 아니라 교수가 아니라 무슨 뭡니까 전감사원장의 다 똥 같은 사람들입니다 다 그냥 행편없는 사람들입니다 후손들의 앞날을 생각하게 되면 그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그냥 은폐하기 위해서 그렇게 났으면 그러면 그것은 정말 인간에 가깝다기보다도 인간의 반대쪽에 있는 영장류에 가깝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뭐 지금 국민의힘이 나서가지고 정당계획을 한다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한때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모았던 사람이 최재형 씨이기 때문에 뭐 혁신위원회 가가지고 또 하는 이야기를 보니까 아유 정말 참 사람들이 출세가 뭔지 정말 참 문제가 많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이 지금 가장 주안점을 되어야 될 것은 반복적으로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든투표 조작이라는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지 그것을 건절하기 위해 가지고 제도계획에 앞서는 것이고 이미 일어난 4.15 총선과 3.9 대통령 선거 6월 1일 지방선거에 대한 시시비비를 명확하게 관리하는 일이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참 신청S 5. Bitcoin